2601로 오토바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풍선을 검지로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약 뒤로 잡은 미키만큼 바람을 불어줍니다. 바람은 깨지 않고 매듭을 바로 지어줍니다. 살짝만 지어 주고요. 입구 부분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약 18cm 정도 고리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잠그고 잠그고 고리방울 안으로 작은 방울을 넣습니다. 앞바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쪽 핸들이 되는 부분에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대략 6cm의 방울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방울로 꼬집고기 방울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음 핸들을 만들 건데요. 작은 방울 7개를 연속해서 만들겠습니다. 7개의 방울을 만든 다음에 꼬집고기 자리에 담가줍니다. 7개의 방울을 만든 다음에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방울을 꼬집고기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방울을 꼬집고기 해줍니다. 다음 양 6cm 정도 방울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방울 꼬집고기 하나 해줍니다. 다음 6cm 정도 방울 하나 앞바퀴 꼬임자리에 걸어 걸쳐 간겁니다. 같은 5cm 방울을 만들어서 꼬집고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앞바퀴와 암다인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뒤에 안장과 뒷바퀴를 만들면 됩니다. 3.5 정도의 방울을 하나 만들고 4cm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 안장이 되는 꼬집고기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남은 길이에서 뒤에서 방울 하나 만들고 뒤에서 방울을 넣어주세요. 장근, 작은 방울은 고리 방울 안으로 넣어줍니다. 뒷바퀴도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핸들 부분에 꼬집어 꼬집어 사이에 있는 방울은 터뜨려줍니다 오토바이가 완성됐습니다